서가 면가 정말 공각기동대에 이렇게 깊이 빠져있는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평론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최고작이다라고 꼽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봐도 전혀 옛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이고요. 이 작품이 사실은 매트릭스에 영감을 준 걸로 더 유명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영감을 줘서 매트릭스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졌습니다. 흥미있는 부분은 여러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만 구산학이라는 여성 사이버그가 주인공이고요. 구산학이는 공안 국과라는 데 소속이 돼서 어떤 특수 임무, 특수한 사건들을 파헤치는 그런 경찰, 일종의 경찰인데 몸은 뇌만을 제외하고 모든 몸이 다 기계화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자기 같은 사이버그도 영혼이 있을까 인간들은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뇌만 남아있고 뇌도 또 완전히 생체 뇌는 아닙니다. 이게 생체 뇌는 기계와 접목이 잘 안되기 때문에 뇌를 전자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뇌화라고 그러는데 전뇌화를 하는 뇌만 남아있고 다른 모든 몸은 기계인 자기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 구산학이가 잡아내려고 했던 악당이 인형사라는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인형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점점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의식을 가진 프로그램. 프로그램인데 스스로를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네가 무슨 생명체냐 너는 한낱 프로그램일 뿐인데 그러니까 인형사가 생명체의 본질이 뭐냐 생명의 본질은 정보다 정보고 자기는 정보 자기 역시 정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망명을 요청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게 이 존재가 인형사가 아니라 이런 바디를 매개를 삼아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넷상에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가장 당시로서는 가장 붙잡기 힘든 그런 해커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그램이죠. 하나의 생명체로서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니들이 그러냐 너는 단순히 자기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을 하냐 하니까 인형사가 그렇게 말한다면 니네들도 마찬가지다. 인간이라는 것도 결국 DNA 속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정보 이런 것에 불과한 존재 아니냐 한국에서 베스트엘러가 됐던 리차드 도킹스의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을 보시면 그 책에서 생명의 핵심은 유전자다라 유전자의 핵심은 정보고 인간은 뭐냐 몸을 가진 인간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를 낳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라는 거죠.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달근 닭은 달걀이 또 다른 달걀을 만들기 위한 매개물에 불과하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그 비슷하게 도킹스 같은 사람은 생명체는 DNA가 또 다른 DNA를 만들기 위한 DNA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한 어떤 매체 미디움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딱 그 얘기를 인형사가 합니다. 나 같은 프로그램이나 너 같은 인간이나 사실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본질은 정보 병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푸산하기는 주인공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형사는 생명체의 본질이 DNA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푸산하기 소령은 나의 자신의 특징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내가 가진 기억들 내가 보고 있는 세상 내가 느끼고 있는 세계 내가 맺고 있는 친구 관계들 나의 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마치 사람들도 사람들의 어떤 인간성 인간의 정체성의 핵심이 내가 있고 내가 맺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맺는 관계의 총합이 내 자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푸산하기는 자기 자신의 영혼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성 인성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생명의 본질이 정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인형사와 또 다른 한편에서 생명의 본질은 관계의 총합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입장들이 팽팽히 맞서가면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결론을 내게 상당히 철학적으로 심오한 그런 영화인데 액션 자체도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아주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1982년에 리드리 스컷 감독이 만들었던 블레이드 러너 인데요. 이 블레이드 러너는 흥미롭게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미래의 시점이 2019년입니다. 2019년 2019년에 LA를 그리고 있고요. 영화에서 설명은 안 나오는데 아마 핵전쟁 같은 거의 여파로 지구가 굉장히 살기 힘들어진 그런 세상이 됐고 그래서 자꾸 외계를 개척을 하고 있는 우주를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개척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목적으로 인간과 비슷한 어떤 존재를 만듭니다. 여기서 영화에서 사이버그라고 부르진 않고 레프리컨트라고 부르는 복제품 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간과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서 그 존재들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힘이 세다든지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서 그런 존재들을 우주에 보내서 아주 험난한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일을 시키는 그리고 만약에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들을 병사로 내보내서 전투를 시키고 이런 일들을 맡게 하는 존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 중에 인간의 말을 안 듣고 반항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반항하는 존재들을 찾아서 죽이는 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특수경찰이 있고 이 특수경찰을 블레이드 러너라고 부릅니다. 영화 제목이 블레이드 러너고요. 그래서 주인공은 블레이드 러너가 주인공인데 이게 해리슨 포드가 역할을 맡았고요. 그런데 이 영화가 에피소드가 재밌습니다. 1982년에 나왔을 때 망했어요. 영화가 완전히 쫄다. 흥행해서 완전히 참패됐습니다. 그리고 흥행해서만 참패를 한 게 아니라 평론가들도 영화에 대해서 완전히 안 좋은 영화다라는 좋은 평을 안 줬어요. 좋은 평을 준 사람도 있었지만 나쁜 평을 준 평론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해에 무슨 영화가 나오냐면 E.T.가 나왔어요. E.T.가 E.T.는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구물이 일으키면서 떴는데 이 영화는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럴 운명에 처했는데 놀랍게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분석을 해보는 비디오 때문이라고 그래요. 비디오 사람들이 가정에서 비디오를 구입을 하고 블록버스터 같은 데서 비디오를 빌려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한 번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보고 중간에 스탑해가지고 한참 생각하다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만든 영화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영화다 라는 그러니까 비디오로 영화를 보고 또 보고 했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영화가 굉장한 영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약간 과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SF영화 중에 최고봉이다 라고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혹시 안 보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2019년이 될 때 작년에 맞춰서 블레이드러너 2049가 나왔습니다. 블레이드러너 이 영화가 2019년을 모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새 후속작은 2019년 이나 2049년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시기를 다루고 있는 새 영화가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영화의 도입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과 인간과 똑같은 레프리컨트 사이버그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라는 게 나오는데 경찰이 쓰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보이드 캄프캐스트라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를 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휴먼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레프리컨트인가 구별이 구별해집니다. 스포가 영국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